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독특한데 가성비까지 좋은 레이저 레벨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밀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그린 크로스라인 레이저 레벨기 ML-2001G입니다. 외형부터 독특한 제품이에요. 앙증맞은 케이스가 함께 들어있고요. 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의 본체 그리고 당연히 C타입 충전선 그리고 벽면에 붙여 쓸 수 있는 자석 브라켓까지 제품 말씀드려야죠. 일단 간략한 스펙 값은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잠깐 멈춤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흠집이 잘 나지 않는 강화 플라스틱 체질로 되어 있고요. 제품 뒷면은 공후 범핑 처리 측면은 슬라이딩 방식의 전원 위쪽에는 별도의 작동 버튼과 위쪽의 정체모를 시꺼먼게 시꺼먼게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관련해서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렴한 금액 이게 7만 9천원인가 요즘에 레이저 레벨기들의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통 저렴한 제품들은 사용 시간이나 밝기로 장난을 치기 마련인데 두 번째, 긴 사용 시간 사용 시간은 최대 7시간이고요. 충전 시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2시간 반이면 완충이 되고요. 세 번째, 밝기. 오스람 다이오드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쨍하고 밝은 또렷한 밝기를 보이는 제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로스라인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에는 문이나 창틀을 세울 때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쨍하게 또렷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또렷하고 밝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앞에 조명을 빵 때리고 있는 제 스튜디오의 뒤쪽의 벽면을 보셔도 빛이 확인이 가능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밝은 빛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깔끔하게만 잘 만든 제품이라는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에는 독특한 기능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쪽에 버튼 두 가지 버튼 한 가지와 그 시꺼먼 그 한 가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전원 락을 풀지 않고 위쪽에 있는 전원 버튼처럼 생긴 이 버튼을 꾹 누르잖아요. 1, 2, 3. 전원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집는다? 기울인다? 돌린다? 깜빡깜빡거리지 않죠. 지금 깜빡한 거는 수평작업에 쓰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경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락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울여서 작업을 할 때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해지하고 싶으시면 1, 2, 3. 3초 동안 누르시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작동 방식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조금 금액대가 있는 제품에는 다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 수광기 모드인데요. 요즘에 나오는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밝은 실 내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이제는 레이저가 안 보이니 뭐니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다 보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밝은 현장이다. 완전 햇빛이 내려 쐬는 곳에서는 레이저 레벨기를 쓸 수가 없고요. 조금 더 밝아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수광기 모드잖아요.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알림음과 함께 빛이 바뀌게 됩니다. 수광기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시 되돌리고 싶다?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 기능도 기본적인 레이저 레벨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자, 마지막으로 독특한 기능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작동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죠. 내가 근데 세로줄만 보고 싶어. 가로준이 거슬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세로줄 그만 보고 싶어. 가로줄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은 세로 가로를 번갈아 쓰실 수가 있고 수직, 수평 다 보고 싶어. 위로 손만 지나가시기만 하면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내 손 지저분한데 제품 막 눌려가지고 제품을 더럽히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기껏 수평, 수직 딱 잡아놨는데 건드리다가 틀어질 때 그때를 방지하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재밌는 기능을 넣어놨다는 거죠. 최대 작동 범위는 1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손을 10cm쯤으로 지나간다?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지나간다?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근처로 지나가야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작동을 할 확률도 적다는 거죠. 하지만 손이 아닌 다른 게 지나가도 작동을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많은 기능을 집어넣고도 7만 9천 원 참 다시 들어도 싸네. 오스란 다이오드의 밝고 또렷한 빛 높은 가성비 마지막으로 독특한 기능까지 크로스라인 레이저 레벨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밀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그린 레이저 레벨기 크로스라인 레이저 레벨기 3대를 나뉴비에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뉴비에펜트 신청을 해주시는 분을 하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녹음을 해놓을까? 할 때마다 발음이...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게 되면 깔끔한 제품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없습니다. jalopet이였 레벨기 40 40 40 40 40 40 40 40